블루투스 창법이라고 다들 그렇게 맷돌 창법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정홍일 씨도 솔직히 그렇잖아요. 그런데 왜 이거 하셨어요? 정말 저 실수였습니다. 실수였어요. 실수를 했다. 그거 다시 보고 싶어요.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목소리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. 그런 제가 콘서트를 했는데 앞에서 기를 막고 있더라고요. 제가 놀라는데 그거 얼마나 쇼프인데요. 제가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기를 막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때 마이크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이걸로. 그런데 배까지 가는 거 봤는데 무릎까지 가시더라고요. 거의 바닥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. 마이크를 주소서 다시 하시는 줄 알아요. 마이크 던지시고 그러시던데요. 30분간 같기도 해요. 부끄럽게 해드려. 다 간다! 웅! 알려드려면